아, 몰라. 일단 뚫어옵시다. 가자! 미션 걸렸으니까 가야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 깡으로 올라가야지. 그럴 때는 장수 보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이런데. 만약에 투석기가 없다. 근데 투석기를 썼는데 벽 못 꼈다. 이러면 장수 여기다 보내가지고 여기 관문 따야돼. 응. 관문 따야돼, 관문. 오케이, 밀어붙여. 아니, 이렇게. 지금 풀어가지고 그래, 진혁. 옆으로 끌어와서. 다 밀었으. 고병대만 다 밀어넣으면 뒤에 기병대하고 있어가지고 공병을 약간 화살 소모용으로 올린거거든요. 집에 가셨구나. 집에 가셨구나. 어!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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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하아... 30분 했는데, 와아... 아니요. 저 화 안내요. 즐겁게 게임. 이럴 수 있죠, 게임이. 완벽한 게임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냐, 저 화 안났어요. 화 안났어. 화 안났어. 화 안났어. 화 안났어. 저 화 안났어요. 화 안났어. 하아... 흐음... 자아...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면 돼! 하아... 안돼요. 하아... 새이님이 하셨기 때문에 강공경으로 들어가야돼요. 그리고 이거 밑에 올라오기 때문에 안 돼요. 장려군단 하나 더 있어.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아... 이렇게 튕기다니. 여기서. 좀 다르게 해볼까? 아... 너무 즐겁네? 게임이. 이렇게 나 더 오래 더 하라고 막. 그죠? 저 오래 하라고. 우리. 쌈탈. 쌈탈이. 왜 첨벌이야. 이게. 나 뭐했는데. 아무것도 안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까 30분 넘게 했는데. 런닝타임으로 게임상으로 30분 넘게 했는데. 이게. 아... 더 잘하는 신이 계시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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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씨. 진짜 내가 해도 어이가 없네. 아... 진짜 3,4,5 공승전. 진짜. 아... 아... 저작권. 저작권. 약탈. 약탈 한번 하자. 텐을 넘겨봅시다. 아... 잘 생각해보시오. 어! 이 새끼봐라? 거절. 협정은 여기까지요. 이 새끼들. 나 쫓겨보냈어. 정강. 난 추방당했어. 원소놈에게. 황제가 탈주하고. 야, 이러기 있냐 너? 야, 자꾸 그 다음 달에 황제 탈주가 뭐냐 이게. 이게. 와... 이걸 탈주하네. 어... 야, 씨. 내가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내가 어? 1시간 20분 넘게. 하... 진짜. 공성전하고 내가 진짜 이기고. 황제 잡자마자 이걸 탈... 탈주를 해? 야, 이거 씨. 아...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아, 이거 약간. 아, 약간 멘탈 깎이네 이거. 아... 봉갑님 어서오세요. 저번에도 그러는데 이거 또 그러네 나한테? 아, 저번... 아니 근데 저번에는. 그냥 뭐 좀. 몇 턴 지나고. 그냥 전투 쉽게 해서 이렇게. 황제 잡은 다음에. 탈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내가 공선전. 빡세게 해가지고. 아, 씨. 문 열하는데 밖에 시끄럽겠다. 뭐 미친놈 떠들고 있냐 이랬겠네. 어... 어. 어, 해방했어 나. 황제 먹퇴했네? 황제 먹퇴했네? 어. 황제 먹퇴했어. 유표 이 쓰레기놈. 어. 어... 아... 어... 어... 아,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